3, 2, 1, 스타트 자 이번거는 포그바 3카 도전 포그바 3카 도전이구요 자 9단 가치 113억이야 대박이죠 자 다들 어서와 어서와요 엔진님 어서오시고 신사님 어서오시고 추천과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팀 좋네 이분이 맡겨주신거 슈케루와 아이들님의 포그바 3카 피파 팀은 뭐 요즘에 시승 예측 불가능 아무 때나 맞추셔도 비슷한거 같애 자 재물 어떻게 할까요 재물 실축은 잘 모르겠어 자 재물 알아서 어 그럼 재물 이것도 두개만 삽시다 자 여기 1억짜리니까 어 재물 좀만 사자 자 쿨하게 재물 하나만 갈게요 하나 자 아까 재물 두개 갔는데도 터졌잖아 어 재물은 많이간다고 붙는 모장도 없고 어 원래 그런거야 아 말든이 초대박이다 아 부럽다 자 좋았어 터졌죠 자 복구 터져라 복구 터져라 자 복구 복구 터져라 터져라 자 아깝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уль tre shoulder are you ready three two one three two one zero 바로~~ 빠쇽~~ 제발 제발 짜아 짜짜짜 아 좋았죠 자 이번엔 좋았어 좋았어 자 삼카긴 했지만 우주 예쁘게 붙었지 우주 자 오늘의 첫번째 우주 성공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우주 좋았죠 우주 좋았어 아 반짝할 때 멋있었죠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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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좋았어 자 유튜브 바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후와